차전자 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데요. 오랫동안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차전자 피의 80% 정도가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슘, 인, 철분, 칼륨 등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은 당뇨병 예방 및 치료, 장 건강 개선, 다이어트 효과,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차전자 피 가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차전자 피는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전자 피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연구 내용과 함께 살펴보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섭취량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전자 피는 당뇨병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품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소장에서 당분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제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에 좋다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서 차전자 피가 당뇨병 혈당과 체장 베타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주간 섭취하여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차전자 피를 섭취하는 그룹이 인슐린의 농도가 낮으면서도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보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2018년도에 대한 변비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로 나누어 차전자 피를 섭취하게 하여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습니다. 4주간 차전자 피를 섭취한 결과 두 그룹 모두 혈당 수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당뇨병 환자 그룹이 더 큰 폭으로 혈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 지수도 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 차전자 피가 당뇨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 시기와 양을 지켜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전자 피는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전자 피를 물에 섞어 식사하기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 1컵에 1스푼 약 5g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매 끼니 챙겨 마셔도 좋고 하루 2번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섭취 방법과 양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지의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 차전자 피 6g을 1일 3회 식전 30분에 복용한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한임상병리학회지의 2017년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차전자 피 5g을 1일 2회 식전 30분에 복용한 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근에 비해 혈당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밥을 먹은 후에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식전에 먹는 것이 혈당 수치 감소 효과가 좋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식후에 먹는다고 당뇨병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차전자 피는 섬유질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섭취량을 정하기보다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전자 피 하루 권장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5g에서 20g입니다. 차전자 피는 당뇨병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다량의 수용성 섬유질과 식물 화합물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차전자 피의 불용성과 수용성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이것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항염증 작용이 있어 관절염, 골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좋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먹는 방법도 물에 섞어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찌개에 넣어서 맛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케이크나 빵 등을 만들 때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 차전자피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해지의 연구에 따르면 차전자피 가루를 1일 권장량인 15g 대비 20배나 많이 섭취할 경우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은 오랜 기간 섭취했을 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한방내과학해지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차전자피를 다량 섭취 시에 위장관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면서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서 차전자피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약물이나 혈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섭취 시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할 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체질 반응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